제 가족이 흑들입니다. 란. 우리 한 번 더 빼더라. 저는 마친 거 같아요, 속으로. 안녕하세요. 19살 번순재입니다. 18살 번유민입니다. 17살 안서윤입니다. 저 사람들 너무 특이하게 입었어요. 이런 복장의 사람들을 본 적 있어요? 이들은 여기까지 잘 가리는데 이런 희자 같은 거 쓰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약간 있으려나? 아... 호주 왔을 때 그 신발을 벗고 아예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신기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많더라구요 유후우! 그 분은 혹시 특이한 복장하는 외국인 한국에서 보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저희는 약간 주로 캐주얼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홍대나 이런 성수 같은 데 보시면 약간 외국인분들이 엄청 깊게 입으시거나 금, 꼬리 같은 거 두고 다니는 거 되게 멋지게 봤어요 저는 약간 유교거리인데 홍대 같은 데 가면 이제 언니들이랑... 출신한 것도 많이 보고 그런 거 보고 되게 신기했던 거 같아요 도저히 있어요? 종합 쪽에서 많이 보는 거 같아요 약간 덥잖아요 요즘 날씨가 근데 머리부터 여기까지 다 쓰시는 거 분명하게 봐서 진짜 진짜요 저는 잘 안 돌아다녀서 그런지 그건 못 본 거 같아요 홍대한 분을 만나고 있던데 그 전에 안대를 한 번 떠볼까? 그냥 좋습니다 지금 어떤 분인 거 같아요 여러분? 입장이 특이하신 분 아아 평소에 보기 힘든 분 근데 요즘에 날씨 덥잖아요 네 그 사람 긴팔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좀 더워 보여요? 완전 완전 어 근데 요즘은 되게 멋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긴팔 입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롱슬리브나 이런 것도 되게 가볍다 그런 거 때문에 괜찮은 거 같아요 괜찮을 거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더우고 습해요 습하잖아요 답답해요 어떤 분인 거 같아요? 외상의 독특한 느낌을 입으시는? 되게 새우분이실 거 같아요 그럼 우리 안대를 한 번 받고 한 번 만나볼까요? 아 우와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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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어민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은 것 같아. 정말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내 집. 첫인사. 신비용 Hospice. 네 맞아. 멍작할 수 없는... 히잡을 벗어서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게 신이일 것 같고 되게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덥잖아요 요즘 날씨가 저는 한 발 좀 다르고 그냥 옷 입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인데 요즘 하고 있으신 걸 보면 대단하다? 약간 이런 점이 있어요 저도 이런 날씨에 너무 기록을 입으신 분이라 그만큼 종교적 신앙심이 깊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던 타임이 말하자면 당신은 미스테리에 대한 의견을 보여줬어요 아니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제 옷 입을 좋아해요? 제 옷 입을 좋아해요? 유후! 집에는 다 이런 계열 옷밖에 없으신 건가요? 지역에 있다면 구매한 헤어와 비해 옷을 구매하고 색깔을 잘еспеч인 것 같고 요즘에는 길로운 옷을 검은색으로 그리고 길로운 옷을 간다 그러면은 장료대 중 kimonoление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색깔을 다치답게 해주시면 돼요 오~~ 네 태입국. 그리고 스파그레 같은 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사진 같은 거 올릴 수 있는지 I'm actually kind of popular on Instagram 20,000 followers I they like to see the way our style and travel around the world 제 히잡과 미카암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름이 있으신가요? 바닥으로 방향이 머리는 히잡 이 부분은 미카암 이 부분은 미카암 그리고 아바이암 미카암 히잡을 걷고 밖에는 다녀보고 싶다는 그리고 가메스 그래서 그래서 그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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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옷을 입고 싶어요. 제 스타일을 입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입을 줄 알았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늘 입고 안 왔어요. 없을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안 봤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왜냐면 가족 전체가 똑같은 정보를 믿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서 주입식 교육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쭉 이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집은 제가 여자들이 그리스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 있고 그리고 이슬람은 아님의 여자들이 modestly 입고 그리스도 그때는 7시에서 그리스도 그때는 그리스도 입고 그리고 모델을 입고 그리스도 앞에서 하이엔드부터 시작해서 스트릿이라든지 다양한 로드가 있는 옷들이 많은데 그런 옷을 입어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지 이런 옷 대신? I mean there's definitely ways to be like more like hip and street style with this as long as you're covering what needs to be covered you you're flexible to try different styles and try different colors and things like that like so sometimes I would wear like a hijab that has a hat attached to it so I'm still covering up and I can still wear a hat or a hoodie as long as it's like loose so there's there's a room to be flexible as long as you're covering and all in the conditions of hijab Do you have any words for this student? They've met you for the first time. They're very excited about the same thing. They're very shy. Would you be like nervous or embarrassed to have like a friend that dresses like this to hang out with you? I don't know if it's too much. If you're scared to be scared, I'm afraid to be scared if you're scared to be scared. I am afraid to ask like that. I'm scared to be scared. What is your school? With a new student? Like a Korean Muslim student where they have difficulties in school? Like making friends? Because they dress different and they can't show their hair?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음식 먹을 때 있잖아요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첫 번째 선택은 이솔레이드 테이블을 찾고 그냥 일찍을 벗고 그냥 일찍을 벗고 근데 제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일찍을 벗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일찍을 벗고 중학교 1학년 때 친구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라마단 기간 때마다 굶는 게 있어가지고 애들이랑 많이 못 먹어서 너무 서운해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솔레이드에서 이솔레이드에서 우리 fast 오늘 저는 fast 그래서 저는 저는 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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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라마단에 30일이 아니요 근데 요즘은 날씨가 쉽게 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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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k once the sun goes down we have like massive plates of everything you wanted all your snacks so you Sometimes you think you're so hungry but by the time it's time to break fast you only eat one thing and you're like Okay, I'm good From where to eat from you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근데 종교 를 믿는 거니까 어느 날 바늘일지 약간 착각이 about 종교 인사로 한번 해볼까요? Alright Okay Okay 아 진짜? 안녕! 넌 진짜 귀여워. 너무 좋아. 제가 뉴욕의 남해외에서 태어난 미국에서 태어난다. 아이디가 남침부터 태어난다고 하고 아이디가liche message에요. 아메리카에게서 태어난이 아니라 인간은 cub기였어요. 제가 맞춤 거 같아요. 오늘 저희가 히잡을 쓰신 여성분을 다 같이 처음 만나봤는데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아니 까르따 따로 한 거 좀 못했어. 동작을 같이 하겠네. 구독, 좋아요, 댓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